요 준비됐죠? put your hands 오지랖뿌리네 진심으로 걱정한듯 멍청한 놈한테 한 수 가르쳐주는 것 같이 잘만 살고있는 사람 결정말고 너껄 봐 니 월감에서 먹기엔 너보다 멀쩡하지 너 아는 형님 아는 넌 닝양 아는 거지 너 아는 동생보다 나이만 많은 거지 난 파는 꼴 까는 꼴 아는 척 많은 척 그만큼 방껏 걷혀 우리는 갈아입는 옷 인스타그램's best friend 해시태클럽 전주 돈 떨어지면 전주 나가리 빨대 뺄 때 둘 다 바쁜 건 아가리 사진 찍자길래 대충 발장 끼고 허리 굽혀 멋진 표정 지었어 어제 자기 전에 색 내려봤던 것들 중에 몇 개 비볐소 잘 나왔네 뒤에 거 뒤에 어허 뒤에 제어 지웠어 자기 전에 틀 마치게 비볐소 쉿 쉿 쉿 Programs 감사합니다.